조금 전에 인터내셔널 예고편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눈 밑에 떨림까지 연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게 마그네슘 결핍 연기잖아요.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? 이병훈 씨,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 결핍을... 마그네슘을 처방을 받았어요. 실제로? 굉장히 생소한 얘긴데. 그건 모르겠어요.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.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감정들이라는 게 사실 아주...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들이지만 표현은 굉장히 많이 자제되는 그런 감정들이 많아요.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. 곽도원 씨, 현장에서 내 시나리오를 놓지 않는 시나리오 착붙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시나리오를 손에서 놓지 못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? 지금 이병훈 씨가 옆에서 못 외워서라고 그러는데 농담으로... 더 열심히 외워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일단 시나리오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 저희 직업이잖아요. 시나리오 안에 그 영리의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수험장의 시험을 보러 가면 마지막 한 순간까지 요약 정리한 걸 보듯이 시나리오 대사 외에도 많은 요약 정리가 감독님하고 나눴던 대화들이 많이 쓰여 있거든요. 그런 것들 마지막에 표현하기 전에 숙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이희준 씨는 우민호 감독님과 마약왕에 이어서 두 번째 작품인데 이번 남산의 부장들의 곽 실장을 연기하면서 혹시 이민호 감독님이 특별히 디렉팅을 주신 게 있나요? 원래 시화에 있었던 그분이 좀 덩치가 있으셔서 감독님한테 감독님이 그냥 희준 씨 연기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저도 보니까 찌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감독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니 나는 강요는 안 한다. 하지만 찌면 좋겠지? 라고 이제 하셔서 부담되고 싶진 않나? 찌르라고 하는 얘기죠. 그러면 찌면 좋다. 찌면 좋겠지. 근데 연기를 해도 돼, 희준 씨는. 그래서 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게 감량만큼 힘든 게 증량인데 25kg를 증량하셨어요. 식단은 자는 거 외에 계속 먹는다. 근데 더 놀라운 건 오늘 제작 보고에 다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게 지금 더 놀랍지 않은가 싶어요. 와 대단합니다. 이희준 씨. 딩고